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웅형제TV 장우상입니다. 임영웅 유튜브 채널 21억 뷰 대기록 영웅시대와 인기순환이라는 소식입니다. 가수 임영웅이 공식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 21억 뷰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.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은 7월 15일 총 조회수 21억 뷰를 넘어섰고요. 5월 8일 20억 뷰 달성 후 69일 만에 1억 뷰가 증가하며 또 하나의 눈부신 영웅시대를 썼습니다. 이렇게 나오죠. 실제 153만 명 구독자가 있고요. 동영상이 676개고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. 대단하죠. 보통 100만 뷰만 해도 대단한 조회수인데 총 조회수가 21억이 넘었다는 조회수 놀랍습니다. 20억 9천만 뷰 달성 후에도 기록은 이어졌는데 지난해 11월 공개한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1900만 뷰를 달성했으며 지난 6월 초 선보인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는 900만 뷰를 썼습니다. 지난해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에서 선보여 영웅시대와 뜨겁게 하나 된 사랑이에요 그대를 무대영상 400만 뷰를 넘어서며 기록 경신했습니다.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어느 날 문득은 무대영상이 2700만 뷰를 달성하면서 인기 순위를 얻고 있습니다. 대단한 소식이죠. 다시 한번 임영웅 유튜브 채널 21억뷰 대기록 달성한 소식 축하드리고요. 아울러 저희 영웅형제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